초생화, 이마단 켠나 논가? 저, 잠깐만. 최원신이라 하오. 조선의 성인입니다. 최원신도 모시마스. 조선의 성인입니다. 통역을 왜 해? 나 조선말 알잖아. 아, 저, 가네마루 상은 모르기 때문에. 지금 가네마루가 얘기해? 가네마루가 책임자야? 죄송합니다. 하여튼 이 머리만 달렸지 생각이 없어 생각이. 하세가와 한조입니다. 아, 그냥 한조라고 부르시오. 조선말을 잘 하시는군요. 오사칭에 살았소. 어려서부터 밀항한 조선인들과 어울렸지요. 그러시군요. 아, 아까 보니 청섬 씨도 보통이 아니신 듯 하던데. 정은 어디서 배우셨습니까? 내가 당신한테 그런 것까지 알려줘야 하나? 아. 아닙니다. 아, 그저. 그래. 용건이 뭡니까? 예. 우선. 몬 뱃길에 고생 많으셨습니다. 안 그래도 일기가 불순하여. 아. 용건만. 예. 하당에 머물면서 장차 무역을 함께할 상대를 찾으신다고 들었습니다. 괜찮으시다면 저희 집으로 모시고 싶습니다. 물론 저도 야마모토상께 좋은 재활이 있습니다. 그런 것들은 어떻게 다 알았소? 누가 오는지. 왜 오는지. 영사관의 하네다상과 교분이 좀 있습니다. 아, 하네다. 잘 가시오. 꽤 무례하군요